아이고 쓰레기차가 지금 오고 있네요. 쓰레기차 지금 지난번에도 버리고 갔지만 이번에 한 봉투 남아있던 게 있었는데 어제 오자마자 쓰레기 버리고 아저씨가 쓰레기 버리고 왔네요 버리고 갑니다 아저씨가 막 아잇 뭐니? 아 쓰레기 버리자 쓰레기 내놓은 거 그냥 버리고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흠 흠 흠 흠 먼지 흠 흠 흠 네 먼지가 막 전 날라와서 도망가야겠습니다 네 쓰레기 버리고 가는거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이고 장미가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네요 얘가 집 잘 지키고 있었네 예 세주여행을 이제 무사히 마치고 내일 돌아온답니다 네 이렇게 가져봐야 쓰레기를 여기까지 먼지가 날라오네 버리는 것까지 잘 완수했습니다 쓰레기가 제일 다 비우고 우리도 집도 쓰레기 다 비우고 그 뭐지 그거 싱크대나 음식물 쓰레기 그런걸 버리고 여행을 떠나는게 좋으니까 아침 지금 7시도 안됐는데 햇빛이 이렇게 아침에 이쪽으로 오니깐 너무 좋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가져봐요 네 네 예 네 네